오우 쉣 저격아야잖아 난 저격아야가 정말 싫어 뱀 잘 먹어 흠 운명의 끝은 죽음 운이 별로... 없지 않네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?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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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둘이 채용 안나왔네 이건 내가 꽁으로 먹었다 아이 죄송하지만 현장충통은 산불을 받았어요 이제 인터멘션의 시대가 왔어 인터멘션이자 개사견 어 탄들이다 아 타케온 탐나네요 4선 강 안갑니다 이 동기 너무 빠른데 3둘이 이속이 끝내주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빵빵 내 조수를 소개할게 왜 이렇게 타케온이 많아 뭐 지금 싸울 필요는 없지 머리가 뱅뱅도 엠 유미나리가 움직이였어 호템이 보는 거예요 골목길은 위험하니까요 까비 까비 저는 카바나 아이언메이든 카바나 아이언메이든 아이언메이든을 먼저 가자 이속이 너무 딸리네 망치 하나 좋아서 호텔로 내려갑시다 아이언메이든 구석구석 꼼꼼히 보는거에요 골 열어볼까요 안에 리더잖아 창치 아래 되겠으니까 유마 안되겠다 너도 나한테 죽었다 일단 리더 구웅 허공이 다 뿌렸죠 문장에 운명 먹으러 가면 아니 라오라 아니 라오라가 아이언메이든 말대꾸 아 잠깐만 혜진이 운당 안먹었네 아 이게 죽네? 아 와드 있다 그렇지 않죠? 사람인데 아 탄두리네 반갑습니다 탄두리님 너에게 총을 바를 준비는 되셨나요? 어 핵나다 아니 핵나가 폭사가 됐네 근데 핵나 아예 쓸 곳이 없다 이거는 와드만 챙겨가자 이 구역이라니 사격연습을 하던게 생각나네요 핵없고 왔네 이 구역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한 물건이라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을 잃어버리면 안되는데 말이에요 하아 하아 조금 쉬웠다가 가긴가 이거? 가긴데? 6킬 치자 다들 버너가 있을거 아니야 이쁠라인 고장났네 또 경찰입니다 빵빵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의가 이기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에요 여기까지 정의가 이기지 갱팬 해야 되나 땅냐 아 뭐야 나 왜 박쥐치냐 봐보냐 이상하다 분명히 박쥐 쳤는데 박쥐가 아니라 안될 말을 때렸는데 이걸 박쥐가 맞네 야 아니다 덱에 있냐 그거 이 속도도 느리네 인마 불쾌하거든 물론 아야가 빡빡 저도 궁극 빼야겠지 천고 안 쓸게요 천고 별로 안좋아요 천고는 끔찍합니다 아 뭐야 유키 싫어요 싫어요 아무튼 유키가 싫어요 어? 거기로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겠어? 뭐? 시간만 버는거지 숨길을 걸어보는 건 오랫만이네요 땡? 빵냐x4 오오오오오 오호호오 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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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멋진데? 근데 이속이 너무 느리시네요 우리 유키씨가 야 형탄대 맞아라 아 나 청구로 바꿨는데 청구로 바꾸고 잠깐이면 숲길을 걸어보는건 오랜만이네요 상냥 에잇? 이쪽이 밑 딱딱 표적이 될것 같네요 하생이 타임과 충돌에 불쾌오는 조심하세요 좋아요 역시 아니보 예 오 오 아멘